뭔가 해명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고 들었어요. 아 역적 찍을 때, 그때 갑자기 막 연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컷! 이러더니 감독님이 은서가 너 써클 꼈어? 안 꼈어? 왜 써클 렌즈 낀 거야? 안 낀 거야? 그래서 저 안 꼈는데요? 그랬더니 여기 우르르 모여있는 이 사람들 반이 좋아하는 거예요. 그 사람들끼리 내기를 한 거죠. 껴나 안 껴나. 그때 당시 사극인데 왜 써클을 끼고 나오냐. 검사가 무슨 써클 렌즈냐. 이번에도 써클 렌즈만 빼면 이입을 할 수 있겠다. 눈동자가 크다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봐요. 이렇게. 눈 조금 더 크겠다고. 본인 생문 맞아요. 렌즈 아닙니다. 제가 렌즈 투명 렌즈 2주짜리 렌즈는 끼는데 그것조차도 안 보인대요. 이게 원래는 띠가 있어야 되는데 눈동자가 진짜 크네요.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. 이제 펜트하우스가 좀 잘 되면서 이제 알아서 다른 분들께서 해명해 주시더라고요. punish도 못한 렌즈 h02도 등 저번에 Leyva